맞습니다. 바로 그 내추럴 옷간의 물티슈. 이미 검색창에 검색만 해보셔도 얼마나 좋은지 좋은 거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들이 써보고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게 일단 포장제도 인증받았죠. 99.9% 항균 포장제라는 거. 그리고 이 캡에 대해서 진짜 많이 좋아하세요. 이게 스마트 캡이라고 캡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캡형이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이거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캡형이 아니게 되면 이렇게 테이프 타입. 테이프 타입도 있는데 이게 정말 불편한 게 불편한 거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마르게 되고요. 위생상 여기 테이프 이거 남아있는 이런 물티슈가 막 묻어버려요.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테이프 타입이 아니라 완전히 캡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캡이 그냥 일반 캡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딱 뽑을 때 한 장씩 너무 잘 뽑혀요. 이거예요. 이게 딸려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한 장씩 이렇게 뽑히기 때문에 딸려 나오지 않아서 우리 엄마들이 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바로 그 특허받은 바로 그 캡이고요. 제가 원단을 같이 보여드리면 진짜 짱짱해요. 그리고 도통하죠. 엄청 보들보들해요. 살에 닿았을 때 맨 살에 닿았을 때 완전 보들보들해서 저는 화장 지울 때도 이걸로 쓰고요. 끈적임이 없어요. 우리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데 그냥 휴지로 이렇게 닦는 것보다 이걸로 쓱 닦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끈적이지도 않고 진짜 좋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향이 없어요. 대부분 물티슈 이렇게 향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연의 향이라고 해서 누구는 좋다더라 할 수 있지만 향에 대해서는 누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좋아도 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인공적인 거 전혀 넣지 않으면서 무향으로 그것도 원단 좋은 걸로 도톰한 걸로 프리미엄 사양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내추럴 오가닉. 지금 하나하나 품질 보시면 굉장히 프리미엄이다. 우리 아이와 같이 써도 너무 좋겠다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대부분 비싸서 망설이셨죠. 오늘 가격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초태가로 챙겨드릴 겁니다. 1017원 꼴로 무려 30팩을 가져가시는데 30팩 중에 한 팩은 본품 하나를 챙겨드릴 거예요. 공짜로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의점 같은 데 가셔서 이런 샘플도 하나 가격이 얼만데 이런 걸로 저희 무료 체험 드리는 게 아니라 본품 하나 다 챙겨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써보시고 결정해보셔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프리미엄 물티슈로 오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죠. 저거 그냥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서류 팩제를 가져가세요. 팩당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1017원 꼴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에다가 오늘 방송에서만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배낭형의 쿨러백까지 이거 정말 좋아요. 커미티 존 35리터의 대용량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최초로 주어지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써 200여 분 넘게 동시 주문 전화 주고 계시는데 잘하셨고요. 오늘의 최초의 찬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